이통장단에다 국제 기도원발 집단 확진으로 시끄러웠던 진주시. 이번엔 공무원들이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서 경상남도에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일탈에 눈살이 찌푸려지는데요. 진주시는 직원 3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진주시 수국면 사무소 직원 5명이 주민 1명과 함께 산천군의 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건 지난 19일. 이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식사를 하다 경상남도감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진주시는 이통장 제주연수에 이어 진주국제기도원 등 연일 계속된 집단감염으로 경남에서 유일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곳. 이런 상황에 방역 일선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스스로 방역수칙을 어긴 겁니다. 경상남도의 감찰 결과는 다음 달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진주시는 그전에 팀장 3명을 직위 해제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재발 방지 확약서를 받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행위로 인해 실망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시장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보다 앞서 고성군에서도 근무 시간에 보건소 직원 20여 명이 참석해 보건소장 생일 파티를 연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에선 오늘도 22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특히 김해 50대 여성은 기침 증상으로 4차례나 병원을 찾았지만 첫 증상이 나타난 지 11일 만인 지난 19일에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병, 의원 및 약국에서는 방문 환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조기에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편 김경수 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산세나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납세자들이 있다며 가산금이라도 감면해 줄 것을 중대본 회의를 통해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